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마지막 타임이 됩니다 오늘은 제3편 중개실무 파트에요 이 과목의 끝자락이 중개실무 되겠습니다 중개실무에서는 보통 6문제 많게는 8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교재는 361쪽이 되겠습니다 361쪽 제3편 중개실무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큰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실무는 제1장 즉 챕터1 중개실무총설 중개활동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는데요 중개실무총설과 중개활동이라는 것은 중개실무라는게 무슨 말이냐 그런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는 되질 않습니다 챕터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실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보통 최소 3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3 거래계약서 작성실문데요 여기는 한 3,4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출제 빈도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4 개별적 중개실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보통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편 중개실무는 1,2,3,4장,4장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2장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실무에서 한 3문제 4장 개별적 중개실무에서 4문제 그래서 한 7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거기 다른 파트에서는 어쩌다 한 번 정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2장과 4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장 넘어가서 교재 363쪽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편 마지막 편이 되겠고 중개실무 편인데요 중개실무 편에서도 제1장 파트는 가볍게 책으로 한번 정리하고요 제1장이 바로 중개실무 총설 중개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총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중개활동 중개활동이라는 것은 개공이 매수인을 꼬시는 활동이 중개활동이 되겠죠 그런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가볍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1절 중개실무 총설에서 중개실무의 의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실무란 개공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음으로써 시작을 하여 중개행위의 목적인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까지 거래당사자에 대해서 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즉 중개실무란 중개를 의뢰받아서 거래계약 체결시켜줄 때까지 개공이 행하는 모든 업무를 중개실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실무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한 장 넘어가서 바로 중개실무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개실무는 의뢰받아서 거래계약 체결시켜줄 때까지 개공이 하는 일을 중개실무라고 했는데 중개실무의 과정은 364쪽 제일 첫 번째 양가를 번 중개의뢰에 접수입니다 즉 팔아주는 중개활동해 주세요 또는 사주는 중개활동해 주세요 이것이 중개의뢰를 접수받는 것에서 중개실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뢰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활동계획의 수립 이게 두 번째예요 즉 의뢰받은 물건을 어떻게 조사할까 언제 가서 조사할까 이렇게 물건 언제 가서 조사할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및 거래 예정 가격의 산정 즉 의뢰받은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거죠 즉 등기부도 뛰어보고 대장도 뛰어보고 현장에 가서 물건도 조사하고 이런 물건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 정도 부동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지도 주변 시세도 판단해 보는 게 바로 세 번째 과정이죠 이것이 물건 조사 확인이 다 끝나면 네 번째 과정이 365쪽 양가로 사본 중개 영업활동 쉽게 해서 판매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는 게 네 번째 활동이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즉 개공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실무는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중개실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의뢰를 받는다 두 번째는 언제 가서 중개 언제 물건을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는 물건을 조사 확인하고 거래 예정 가격인 주변 시세도 판단해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중개활동 즉 판매활동한다 최종적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66쪽 부동산 중개계약인데요 이거는 볼 거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느냐면요 교재 373쪽 4절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이 파트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파트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파트에서 한 번 나오는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켜주려면 일단 1번 교재 373쪽 1번 고객을 분석해야 돼요 즉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연령이 어느 정도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 연령 직업에 합당한 물건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시험은 간혹가도 나오는 게 2번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다른 말로는 부동산의 특징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만 별표 하나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셀링포인트의 의의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셀링포인트라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즉 부동산이 지니는 그 말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제 특성, 제이라는 것은 여러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도 권리를 취득하려는 매수인 임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징을 셀링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인 임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징 또는 장점을 셀링포인트라고 한다 양가로 2번 셀링포인트 특징을 봤더니 반가로 1번 다양성이 있다 반가로 2번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의 특징이 상당히 많다 그 말입니다 특징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한다면 쾌적하다 이런 특징도 있을 것이고 또한 혼자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 독립성도 갖고 있으니까 좋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좋은 장점이 많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세월이 흘려서 나이를 더 먹으면 오히려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것이고요 또한 지금은 새 주택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래돼서 가음가 생각돼서 오히려 단점이 단점을 바뀔 수도 있죠 노화되면 맨날 고장나고 부서지고 그런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이죠 양가로서 한 번 여러 측면에서의 부동산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한 장 넘어가서 370화 페이지가 있는데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기능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기능이 좋다는 것은 구조가 잘 빠졌다 이 아파트 구조가 잘 빠졌다 동선 거리가 짧다 새로운 공법으로 건축했다 좋은 자재를 썼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죠 그렇지만 이것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죠 지금은 아무리 좋은 자재 좋은 공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자재 더 좋은 공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감소되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싸다 또는 임차를 하고자 하는 임차량기는 임료가 적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든가 법률적인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소유권이 진정성이 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같다 또는 공법상 제한이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풀렸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는데 풀렸다 뭐 이런 것들 또는 세법상의 혜택으로서 지금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적인 혜택이나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네 번째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좋은 장점이 있으면 이것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이 편리하다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 있다 주변에 좋은 학교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5번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우리나라 부동산 국가 정책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국가 정책이 지금 아파트가 더 이상 너무 많이 져가지고서 지금 빈 공실이 많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당분간은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요 양가로서 번 셀링 포인트의 활용이라고 있는데요 좋은 장점이 많다 해서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장점을 매수인에게 설명하면 오히려 셀링 포인트의 제시 효과가 떨어져요 따라서 좋은 장점이 많다 해서 매수인에게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좋은 장점 한두 가지 정도 설명해서 먹히면 계약하고 안 먹히면 다른 셀링 포인트를 또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5번 부동산의 종류별 셀링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과 레저용 부동산은 뭐니뭐니해도 쾌적성이 가장 우선시 되겠고 반가로 5번 상업용 부동산은 뭐니뭐니해도 수익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반가로 5번 농업용 및 공업용 부동산은 뭐니뭐니해도 생산성이 가장 좋은 우선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떤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냐 주택은 쾌적성을 상가는 수익성을 공업용이라든가 또는 농업용은 생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밑에 고객의 불만처리와 클로징 이거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제 1장 파트인 중개실무총설과 중개활동에서는 그냥 셀링 포인트 파트만 한 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되고 뭐 복습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38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챕부터 1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여기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2장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하는 실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무에요 오늘은 실무 파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법령을 공부한 거고 오늘은 이제 실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에서 공부한 걸 실무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 25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25조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는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엔드 엔드 하고야 하고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배웠죠 또한 설명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냐 어떤 사항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지는 총 기본적으로 8가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즉 매도인의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지번 지목은 어떻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항이고 두 번째는 물건의 상태를 설명해야죠 즉 매도인의 물건의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이를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죠 또한 입지 조건과 입지 및 환경 조건도 확인해서 설명해야죠 입지 및 환경 조건에 대해서 즉 이 부동산 근방에 도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전철력이 몇 분 거리에 있다 학교 등이 있다 이런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층간 소음이 있다 없다 이런 환경 조건도 설명해라 했었죠 또한 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관계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죠 즉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군데 지금 근저당이 잡혀 있다든가 또는 등기가 안 된 유치권자라든가 법정 시상권의 부담을 받는다든가 하는 등 권리 관계도 확인해서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주인에게 설명하라 했었죠 또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를 받다든가 또는 이용 제한을 받는 사항도 확인해서 설명하라 했었죠 즉 매도인의 물건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라면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만일 개발 제한으로 묶인 땅이라면 개발 제한으로 묶였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있다는 것도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해서 설명해야죠 거래 예정 금액이란 주변 시세를 말하다라 했었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실비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해야 되겠고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먼저 조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세율 조세의 종류와 세율도 설명하라 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법령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시간이 또 한 달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인형에서 법령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제가 381페이지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 번 다 했던 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 강사는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보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과정 때는 그냥 저런 거 했나 보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것이 개공은 법령에서는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냐 법령은 법령은 의무에 법은 의무란 말이에요 법령은 의문데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았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설명할 때는 뭘 설명해야 되냐 매도인의 물건을 어떤 걸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냐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상태, 입지환경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사항, 거래예정금액, 중개 보수,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세율 이런 것을 설명해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법령에서는 나중에 중개가 완성됐어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공은 세 가지 의무가 있다랬죠 세 가지 의무가 첫 번째는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한 것을 그대로 확인 설명서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세 번째는 거래 당사자에게 업무보증을 설정했다 즉 개공이 업무보증을 설정을 했는데, 어떤 업무보증 설정했는지 보증 설정 금액, 보장기간 등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교부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령에서 배웠죠 이건 법령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법령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하는 것은 중개 실무 파트란 말이에요 실무 파트니까 실무라는 것은 방법론이에요 실무는 방법이 바로 실무예요 법령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법령은 뭐뭐뭐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한 것이 법령이고 실무는 이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중개 실무라는 것은 법령에서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았으면 중개 완성 전에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물건을 확인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이게 바로 실무가 되는 것이고 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이게 방법이 또한 실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이런 걸 해라라고 의무로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작성하는 방법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게 바로 실무가 되겠죠 그래서 실무라는 것은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론이 바로 실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령과 실무는 법령은 해야 된다라는 의무 실무는 이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방법론을 이행하기 위해서 363페이지부터 봅니다 제2절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총론 나와 있죠 그렇다면 개공은 법령에서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라 했는데 이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실무라 그랬죠 확인하는 방법 이게 실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383쪽 2절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총론 거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작년에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봅니다 그럼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겠죠 즉 의뢰인을 통해서 물어봐서 확인하는 거죠 즉 매도 의뢰인이 개공에게 와서 물건 팔아주세요 라고 했으면 매도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부동산 네 거 맞느냐 네가 살고 있냐 세입자가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서 확인하는 게 바로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이죠 그렇지만 의뢰를 통한 조사는 그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 등이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개공 등에 직접 조사하는 방법은 먼저 양간에 1번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공적 장부를 줄인 말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는 국가기관이 발급하죠 그래서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해야 돼요 그쪽에서 반간에 1번 물적 사항의 조사 확인이라고 돼 있죠 물적 사항이라는 것은 부동산 자체에 관련된 사항이 바로 물건이죠 그래서 물적 사항이란 부동산 자체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가장 기본이 되는 물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이 토지와 저 토지의 경계 등을 확인하죠 경계와 지역,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384페이지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기 위한 공적 장부는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오른쪽에서 부동산 등기부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공문은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는 본래의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공법상 제한상의 조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물적 사항인 소재지, 지번, 면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는 바로 토지면 토지대장,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이 되는 것이고 이 토지와 저 토지와 경계나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물건의 권리관계로서 소재자가 누구고 저당권이 설정되는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밖에도 공법상 제한상으로서 이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지정됐고 그 지역에서 어떤 행위지한이 있는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한 거죠 그런데 반가로 3번 부동산종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종합증명서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17가지 각종 장부를 하나의 장부로 취합해서 만든 장부가 바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보면 종합선물세트 받아 선물세트 이렇게 선물 받으면 사탕도 있고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새꿈달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씩 있죠 부동산종합증명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17가지 내용이 전부 다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등기부에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대장에 있는 내용도 들어있고 지적도 임야되어 있는 내용도 들어있고 토지용객확인서에 있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 밖에도 대지권등록부라든가 공유지연명부라든가 앞두는 수치지적부라든가 그 밖의 다른 공적장부에 있는 내용이 다 한꺼번에 취합돼서 나오는 장부가 바로 부동산종합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385페이지 양가로 1번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 확인이 있어요 이거는 공적장부를 통해서 조사했지만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가를 본 공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확인해서 동그라미 1번 중계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세라는 것은 경사도를 말하고 지질은 옥토인지 비옥토인지 이런 것은 장부에 안 나오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에 부대시설이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또는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화되는지 또는 건물의 외관상의 구조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적장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또한 동그라미 2번 중계대상물의 상태, 입지, 환경조건 이것이 벽면이 균열간인데 도배가 깨끗한지 다시 해야 되는지 또한 이 부동산 근처에 학교라든가 전철역이라든가 관공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층간소임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이런 건 공적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386조 권리관계 등기된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되지만 등기가 안 된 권리가 있죠 예를 들면 유치권, 유치권 등기가 안 되죠 법정지상권 또는 특수지상권 뭐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공적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38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반가로의 번 공부와 실제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장부인 토지 대장에는 이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봤더니 그 임야로 쓰는 게 아니라 농경지로 쓰고 있더라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서 버섯 재배사라든가 또는 상추를 재배하고 있더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적장부에 기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에 가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무는 방법인데요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공적장부를 먼저 통해서 조사하고 공적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한다 공적장부 중에서도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을 통해서 경계와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또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공포사항 제한을 받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토지용계의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부동산 관련 내용을 종합한 장부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만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셔도 돼요 더 이상 복습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구체적인 중계대사물 조사확인 강론이에요 구체적인 조사확인 강론이라는 것은 물건 전체적인 조사확인이라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 강론이라는 것은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입지환경조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권리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공법상 규제받는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거래해전금액, 중계보수, 지득관리존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각각의 설명하는 방법론이 바로 조사확인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도 1번 중계대사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항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하나하나씩 봅니다 일단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재지가 되겠죠 소재지, 토지인 경우는 토지 대장 등본을 통해서 확인된 지번까지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반가로 2번 건물 같은 경우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된 지번까지만 확인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에 별도로 부석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석 건물도 같이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도로명 주소 조사확인이라고 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주소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도 같이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면적은 토지를 설명할 때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된 면적을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된 면적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정 넘어가세요 그 중에서 면적에서는 면적의 단위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반가로 4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 반가로 4번 면적은 미터법인 제곱미터의 형식으로 확인하지만 관습상의 단위인 평, 담보, 정보 등의 단위가 사용되기도 한다 밑줄만 지시기 바랍니다 1평은 약 3.3058제곱미터이고 1평은 약 3.3058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1제곱미터는 약 0.3025평이다 면적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평을 제곱미터에다가 0.3025평은 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곱미터는 동그라미 2번 평을 0.3025로 나누면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면적의 단위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터법으로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가 바로 면적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평이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는 평으로 치면 약 0.3025평이 되는 것이고 1평은 제곱미터로 치면 약 3.3058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럼 1제곱미터는 우리가 그림으로 치면 정사적으로 칠 때 한 변의 길이가 약 1m 정도 되는 것 이게 바로 1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약 0.3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평이라는 것은 정사적으로 치면 한 변의 길이가 약 1.8m 정도가 되는 거죠 1.8m 정도 되는 게 바로 1평이에요 그래서 제곱미터로 치면 약 3.3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죠 모든 장부에는 전부 다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5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하면 50제곱미터를 좀 그렇게 크게 할까요 5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곱해야죠 0.3025 약 0.3025니까 0.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3515 그래서 50제곱미터는 약 15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88페이지 양가로 3번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한 법률에서 토지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되어 있죠 지목을 조사한 것도 전부 다가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서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경계가 있는데요 경계는 지적도 이면을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경계가 시험에 잘 나와요 지목하고 경계는 별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계 오른쪽에 경계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를 하나씩 별표를 좀 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 한번 볼까요 389페이지 판례 경계의 특징이 지적도에 의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 범위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보상 한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보상의 경계가 현실상의 경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보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서 특정되는 것이다 이거 말이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등록이 되면 이거는 그 면적이라든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보상의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과 면적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지 울타리라든가 경계표와 같은 현실상의 경계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팔리는 거의 매년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지적도상의 경계와 울타리, 담장, 경계표 이 같은 사실, 현실상의 경계가 서로 다르다면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과 면적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외에 390페이지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쭉 보든가 말든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391페이지 보세요 2. 중계대성물의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입지 및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전기 등 내부 시설물 상태는 직접 개공인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겠고요 입지 조건, 환경 조건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교재 390페이지 4번 권리 관계와 대한 사항,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론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권리 관계에서 문제를 냅니다 권리 관계 권리 관계와 공법상 규제 사항인데 시험은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우리가 방금 전에 쭉 설명을 했지만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한번 읽고 마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인 사항,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그런데 권리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럼 권리 관계는 391페이지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 관계 교재는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매도인의 물건이 건물이라면 건물 토지라면 토지 이 물건을 확인을 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물건을 확인할 때, 확인할 때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권리 관계를 확인하냐 이거예요 권리 관계는 등기된 권리가 있고 미등기된 권리가 있겠죠 등기된 권리는 뭐 조사가 어렵고 쉽잖아요 어디에 다 나와요? 등기 사항 지면서 즉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없어요 그런데 미등기된 권리가 좀 조사가 어렵죠 미등기된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물어보거나 주변을 탐문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할 때 등기된 권리는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한다 그럼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을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등기부는 다 볼 줄 알겠죠 등기부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통해서는 권리 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죠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건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제부를 통해서는 권리 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제부는 대장의 보조 효과밖에 안 하는 거죠 결국 갑구나 을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죠 갑구, 갑구와 을구를 통해서 권리 관계에 등기된 권리를 보는데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이 누군지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또한 이 소유권과 소유권을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또 가합류할 수도 있죠 소유권을 가합류할 수도 있고 가등계할 수도 있죠 또는 가처분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을구를 통해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죠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가합류했다든가 가합류 또는 이런 권리들을 가등계했다든가 또는 이런 권리들을 가처분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내용을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하겠죠 그런데 시험은 사실상 미등기된 권리 이게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나오죠 그럼 미등기된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 분명기지권, 법정지상권, 채석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미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보는데 교재 394페이지 양 가로서 한번 394쪽 밑에서 한 11번째 줄 보면 미등기 권리의 조사가 있죠 미등기된 권리 시험에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등기된 권리에서 이것도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 겹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셔도 돼요 민법 자체가 워낙 쉬운 과목이니까 이래서 미등기된 권리 하면 유치권이 있겠죠 유치권, 이 유치권도 가장 유치권인지 진성 유치권인지 이거를 조사하는데 가장 유치권인지 진성 유치권인지 등급을 통해서 조사가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또한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지상권을 인정받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이런 거 또한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받고 있다면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있는 그러한 분묘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잘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법정 지상권은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분묘기지권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를 보는데 민법에서 배우는 것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들으니까 민법 실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거는 민법과 그대로 겹치니까 다 아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똑같은 거는 강의 안 하고 뭐 3, 4월 달이나 그때는 한 번쯤 할까 지금 설명하면 민법에서 다 배운 걸 그대로 또 반복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그래서 교재 394페이지 법정 지상권 여기다 별표를 꼭 해놓으시고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안아두세요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반가루의 원 분묘기지권이 나오는데 분묘기지권에도 별표를 한 3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별표 3개 해놓으시고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분묘기지권 그거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401페이지를 보셔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민법에서는 가볍게 터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특히 민법에서는 살짝 가볍게 터치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몇 년 출제가 되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401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부터는 쉬었다 할게요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쉬었다 다시 만나요 그래서 4개 해놓으시고 그래서 3개 해놓는 법률이 그래서 이런 법률이 쉽지 않으셨을까